안녕하세요. 저희가 500에 30에 9만원의 도시가스까지 포함 책상을 현재 빠져있는 상태고 책상이 필요없으신 분들도 있어서 일부러 빼놨을 수도 있어요 2.70에 2m 58 거의 한 2m 60 신대방역에서 5분거리 분리형이고 500에 30에 관리기 9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분리형이고 여기는 그냥 워낙 거의 지하철역 5분거리의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500에 30 이렇게 500에 28 여기는 500에 28 28에 9 관리기 28에 9 근데 아까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? 네 2m 45 2m 60 2m 45 거의 비슷해요 아까방하고 근데 500에 28만원 관리비 똑같이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창 넓고 지금 불 안켰는데도 최고향이 좋네요 그쵸 그쵸 우리 화장실은 여기 끝방이라 창문이 있네 중간방들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상을 물어봐야겠는데 다 일부러 빼놓은건지 아예 빼버린건지 책상 한번 물어볼게요 책상 넣어줄 수 있는지 이렇게 불 꺼도 박네 불 꺼도 박네 이게 28이라고요? 28 똑같이 9만원 똑같이 9만원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26만원 137만원 139만원 149만원 159만원